4. 자카르타 저는 또 지금 공항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자카르타에 가는데요 맨날은 밥 먹고 쿠키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일찍 일어나서 너무 피곤해요 처음 자카르타 가는 거라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랜만에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를 커피 취업을 해줘야 합니다 3일 내내 그 위더페스트라는 페스티벌에 가서 공연을 보고 저희 팀이랑 다 같이 즐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아침에 한 팀 이미 출발했고 이제 남은 두번째 팀 또 출발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착 완전 더 와요 일단은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장실 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침실 침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래 헤이븐이랑 같이 방을 쓰는데요 오늘은 혼자 쓰고 내일 헤이븐이 와서 같이 방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자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바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옷 갈아입고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빨리 옷 갈아입고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지금 자카르타에 있고요 저희가 가야 합니다 네 갔다가 위더페스트 페스티벌 가고 아프리페스트 페스티벌 갑니다 돌아가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위더페스트 도착 근데 트래픽 차임 진짜 너무 엄청나요 진짜 엄청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오늘은 위더페스트 1일차입니다 위더페스트 와우 갑시다 안나오죠 와우 힘든 84 첫 번째 요 하이딜라우 저희 지금 하이딜라우 먹으러 왔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다 클럽 가고 저랑 남은 두 친구는 하이딜라우 왔습니다 왜냐? 먹고 싶기 때문이지 워야오 치 하이딜라우 인도네시아에서 먹는 하이딜라우 워야오 떡볶이 워야오 토쿠스키 블랙 팡가스 오우 골든 마시룸 너무 귀엽죠? 제가 달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모가 너무 귀엽죠? 왜 이모가 너무 크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머리가 엄청 귀엽죠 너무 귀여워 호텔 수영장 짜잔 저는 발만 담그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왜냐면 저는 모르고 화장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 저 뒤에서 수영하고 있고 제가 발만 담그고 있습니다 하하 장호차림으로 그냥 나왔어요 안녕 카르타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나갈 준비를 다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반묶음을 해주고 크롭탑에다가 똑같이 반바지를 입어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녁에 또 페스티벌 가기 전에 좀 자유시간이 있어가지고 롯데몰에 갈 것 같아요 그냥 쇼핑몰 갔다가 갈 것 같고요 근데 좀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좀 느긋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체력은 좋습니다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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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엄청 뷰가 싹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짜잔 인도네시아 뷰 차카르타 뷰 어쨌든 여기도 교통체증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어딜 가던 어느 나라를 가던 약간 중심지는 좀 막히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이따가 나가서 다시 영상 켜보도록 할게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먹어도 돼요? 친구 여러분 날 2번 다시 위도페스트에 왔습니다 귀여워 안녕 안녕 여러분 일단은 나갈 준비를 다 마친 상태이고요 다 같이 점심 먹으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청바지에다가 흰색 탑 그리고 에어컨 있는 곳은 좀 추워가지고 가디건 입어줬어요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돌아와서 바로 뻗었거든요 아주 꿀잠 뒀습니다 사실 오늘 일정은 잘 모르겠는데 먼저 점심을 먹으러 갈게요 오늘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꾸미려다가 안되겠다 그러니까 반했어 얼굴 말했다 안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욕울만 하고 네 네 네 네 어 빼야겠다 이미 아직 안 뺐거든요 I still have this I have to take it out 다행이다 안가자 3일 내내 I don't think she wants to Yeah I don't want I don't want 어 부야 부야 그래서 3일 내내 갔으면 진짜 추웠을거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ident 에이 좀있다가 저녁 먹을거라서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간단하게 Vח Often when you came to me 옴 오오오오, this is for my youtube. 올라갈 건데 괜찮아요? 오오오, 오케이. 오 오오오오오. 근데 이제 그냥 저는 불러 보다가 다 같이 만나서 저녁 먹으러 갑니다. 그래요오오오오. 한 두시만 뒤에 말합시다. 두시만 뒤에? 안녕! 쉬고 계실 건가요? 네. 오케이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저도 깡칼.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거 같아요. 약간 올리비앙? 예와 올리비앙 같은 그런 느낌? 마비로 꾸며져있어요 아이스 레몬티 어때요? 근데 저는 기장이 아예 안들어가지고 이게 Large거든요? 아니 뭐래 이게 미디엄인데 기장 마음에 안들어서 Large Size 보여달라고 했어요 아 저 배에 살 붙어가지고 하하 입어보니까 매미 맞는 것 같아요 Large Size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게 13만원이에요 와우 왕금빵 여러분 이거 비둘기래요 비둘기래요 비둘기 저 비둘기 어떻게 하지? 먹어야 되나?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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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ry i try you try i try but it's a very healthy 대박 first time trying pigeon on the face on the face it's so cute 안녕 last day last day finally we're gonna check out and look at our outfit it's like black and pink black pink black pink ㅋㅋㅋㅋ 안녕 for the draft we're exploring 영화 already we're gonna do pink i have a pink version let's go we're going toò and we know ladies and gentlemen 우와 여기 너무 좋다. 여기 다 같이 누워있어요. 짱 좋아. This is so cool. Wild. Ready to watch Barbie. I'm going to watch the movie. I'm watching the movie. I'm tired. I'm tired. I'm really good. We're going to eat dinner. We're going to go to Singapore. Hello, everyone. So, we're going to Singapore again. KFC has arrived. We're going to be in the airport. We're going to go to the airport. We're going to be in the airport. I'm going to go home. I will go to the airport. Love you. Thank you. 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